자 그 다음 질문 봐봅니다 자 여기는 뭐 그렇게 크게 그런건 그 뭐 해석 이라든가 뭐 그런건 없고 자 뭐 요지도 좀 간단했어요 핵심 메세지로 구두 발표를 시작하면 시간 제약에도 메세지가 잘 전단된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결론 먼저 그러니까 서론 쪽에다가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걸 먼저 서론 쪽에다가 자기가 전달하는 것을 먼저 넣으라는 이야기야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그 글쓰기 구조 이렇게 할 때 뒤쪽에다 뒤쪽에다가 그 이제 자신의 주장을 넣지 말고 맨 앞쪽에다 넣고 그러면서 부연 설명 시작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네 자 여기에서는 어 뭐 문법적으로 모르게 어렵거나 그런거는 그니까 뭐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것은 없는 것 같아서 뭐 해석은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구요 자 문법적인 것만 몇개 보면 자 이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뒤에 불완전 하죠 그래서 여기는 위치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야 어 그러니까 이게 동격이 아냐 여기 보면은 위드 전면구가 불완전해요 근데 보통 이제 메세지 나오면은 메세지의 내용이면은 동격이 일대가 많고 내용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위치를 써도 되는 거야 음 여기는 위치로 바꿔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문법적으로 이제 조금 중요했던 부분이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건 이제 전치사죠 어 그 다음에 군사구문 여기 나올만 하고 음 여기에 콤마 있으면서 음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보면은 없는게 여기 이제 목적어 없죠 딜리버의 목적 없어 그 다음에 여기 베얼리 라는 거 여기는 이제 문법은 아닌데 원래 베얼리가 이제 우리가 준부정으로 많이 하잖아 근데 이거를 여기는 해석은 가까스로 그니까 you are barely halfway 너가 가까스로 절반 정도에 있다 어 그니까 절반 정도 왔다 자 그 정도 음 일단 뭐 at the expense of 뭐 이런거는 다 적어놨으니까 음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또 문법은 이제 문제는 어떤거 낼 수 있을 것 같냐면 자 바이 스타팅 어쩌고 여기 빈칸 완성 딱 들어가게 있는데 어차피 원래가 빈칸 완성 이었어 그래서 여기는 아닐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만약에 이거 서술형 된다 그러면 서술형 낼 것 같긴 한데 뭐 서술형 없으면 안 나올 거구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일단 음 문장 넣기 정도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we've all been there 라는 표현은 경험해 봤다 그 다음에 클래프 케이션 퀘스션은 사람들이 다시 물어보는 거야 어 니까 내가 무슨 이야기를 마켓 했어 그랬더니 아 그러니까 그게 이 뜻이죠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 그걸 클래프 케이션 퀘스션 이라는 뜻 이에요 그 다음에 순서 문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서 일단 먼저 이 문장 넣기 이 문장에 여기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40 equipment 클래프 케이션 퀘스션 얘가 리즌 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문장이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거를 또다시 순서 문제로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순서 문제로 바꾼다면 요렇게 도막을 낼 거고 그 다음에 요렇게 도막을 낼 거고 요렇게 도막을 내는 구조는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보면 여기 리즌이 나온단 말이야 리즌 그러면서 이게 여기 리즌에 좀 예시가 나오면서 여기에 또 리즌이 해야돼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리즌들 이렇게 그러니까 얘 다음에 얘 도막이 나가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는 맨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얘가 근데 중간에 들어갈 순 없어 이 단락이 고런 문제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하구요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